자 긴장되는데요 자 먼저 프론트킥 더티복싱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어 왼손 올려놨고 어 미끄러졌어요 한바퀴 빙글 줄어놨습니다 어 미끄러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.. 램트로라이트 허용 하는 김원기인데요 자 펀치고격 쏠려뒀어요 자 이기입니다 김원기 오오 파울딩 오오오 아파고 있습니다 어 비틀거리고 자아아아아아아 램트로라이트 허용 비틀거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. 이광희가 재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. 라이트 랩터 피하는 이광희 엄청난 공격적이네요. 양선수가요 라이트 랩터 잡았습니다. 클리치 자 이것은 어 브라디킥 아 부르면 대단하네요 아우 엘버 아 옆구리인데 1라운드 출발합니다. 터치글라브 그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. 아 데미지 있습니다. 데미지 있습니다 정두재 자 목적을 삼가요 목적 아 정두재 아 네 아 이란다가 최근에 이광희와 정두재 만만치 않은 상대를 모두 꺾었기 때문에 이 초반 러쉬를 어떻게 이슈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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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괜찮은데... 못봤어! 수정! 게이버! 첫 round, Bruno Miranda in the black. Miranda looking for the right timing. 오! 그리고 그 뒷부분이 잘 맞습니다. 그 뒷부분이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그 뒷부분이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다시 외부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다시 외부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또 외부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이 자격증을 서amp이 가능합니다. 이 자격증이 가능하다고 할까요? 원핀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그럼 원핀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외부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외부가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. 그럼 스프레이로 다 마주시기 바랍니다. 히힛, 히힛, 힛. 홍영기와 Bruno Miranda의 1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. 자 탈투를 내면서 브루노 미란다 이제 몰고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브루노 미란다가 상위 포지션 오 닉킥 바디에 자 펀치 들어가는데요 파우딩 이렇게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1라운드 자 홍경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또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분함에 자 이렇게 1라운드 결국 피니쉬를 해내면서 브루노 미란다 선수